신나는 리듬덕터 켜주세요! 조수미님! 아! 조수미님! 아! 처음 본다! 네! 저도 조수미님 처음 봐요! 네! 감사합니다! 자주 봐요! 스토리 모드겠지요? 맞죠? 스토리 모드! 2번이었죠? 2번? 아! 2번! 네! 오케이! 네 게임 페이지 사무실! 좋습니다! 신나겠죠? 게임 소리 다 잘 들리시나요? 이제 다른 곳에 있는 듯하다 지난주에 일단 의대에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했던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본관으로 가야 하죠? 본관은 여긴가요? 아닌가요? 여기여기 어때? 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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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판기인가요? 아! 그렇군요! 네! 오호! 8년간 공부해놓고 이런 거나 먹고 있다니 아! 저런! 어떤 친구들한테 사기만 친 거 같잖아 아! 저기 있다! 3일 동안 마트도 못 가고 시간이 전혀 안 나잖아 피곤해 어어! 집에 가서 과자 먹고 쓰러진 다음 근무전에 일어나야 돼 헉! 쉴 시간도 넘어 참 쉽죠? 하하! 참 쉽죠? 저기 의사 선생님 안녕 혜연이었지 네! 그 물어볼 게 있어서요 뭔데? 치료 때문에 방에 있어야 하는 건 알지만 잠깐 외출해도 될까요? 금방 돌아올게요 아! 그럴 수 있죠 나가고 싶을 수 있죠 제 할머니가 부탁해서요 할머니 집이 서쪽 사막 근처인데 거동이 불편하셔요 어! 되게 멀리 어! 가족에게 뭘 보내고 싶다 하셔서요 사진도 찍어오라고 하셨어요 고양과 사막의 풍경을 오랫동안 보지 못하셨어요 잠깐만 갔다가도 될까요? 금방 돌아올테니까요 네! 흠! 과장님이 머리끝까지 화나 할텐데 하... 과장님 빌런이네요 사실 지금 퇴근 시간이라 곧 집에 가야해 그래도 중요해보이니까 아이... 이안한테 말해보자 감사합니다 사진 찍고 물건 배달하려고? 택배 보내면 되는 거 아니야? 사진도 인터넷 검색해서 보내면 되는 거고 이안 제발 쟤한테 중요한 일이야 어! 얘 되게 착하네요 공감! 공감을 해주고 있어요 호호호호 효년에 병아리 시성강달 효년에 어... 알았어 그럼 되겠네 리듬 딱딱 프로그램을 만지고 있었어 이 병원 컴퓨터보다 더 먼 곳에 있어도 작동하도록 말이야 어 그 병아리가 진짜 시간이네요 먼 거리를 가더라도 연결이 살아있다면 과장님한테 더 많은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지 그렇겠네요 그러면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최적의 근무 환경 움직이기 힘든 환자나 노령 환자들이 집에서 떠나지 않아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거야 언젠간 대기실에 사람이 없는 날도 올 수 있겠지 하룻동안 외출해도 괜찮은 거지? 으...응... 그러자고 얼른 퇴근해 에이다 도와줘서 고마워 으흠 인턴 헤일리를 따라가서 같이 서쪽으로 가죠 열차로 이동할 거야 어! 인턴 네 몸이 괜찮은지 잘 봐줘 처치가 필요하면 해주고 예! 연결상태와 그 한계를 시험해볼 좋은 기회야 행운을 빌어 넵! 넵 넵 넵 넵 넵 넵 아 넵 교피디님이 잠깐 조정을 하신다고 해요 네 잠시만 네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물을 마실게요 저러가 요즘에 그 테이크아웃 컵을 원래 썼는데 요즘에 좀 덜 쓰려고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터블러를 가지고 물을 한 모금 마셨고요 조금 무거웠는데 그래도 요즘에 텀블러 들고 다니니까 따뜻한 걸 계속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제 플레이해도 되나요? 교피디님 계속 열심히 조정 중이십니다 똥땅 똥땅 소주라니요 보리차입니다 보리차 따끈따끈한 보리차예요 네네네네네네 교피디님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조정이 끝났고요 네 해보자 트레이닝 닥터스 트레이닝 라이더 퍼포먼스 오 기차에 탑승한 행인이 심각한 가슴 통증의 부임 오우 과로에서 몸이 불편한데 잠깐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? 쉬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로는 네 안녕 여기는 병원이야 잘 들려 열차 위 광부를 도와주려고 네 오케이 침전도를 받는데 새로운 치료를 해야 할 것 같아 에드가씨랑 페이지의 방법대로라면 이런 증상에는 심각한 요법을 병행해야 할 게 잘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새로운 리듬이 나온다는 것을 길고 당황하게 얘기를 하네요 꾸몰라게 아하 롱노트 그쵸 으흠 한 번 해보자 네 연습 음 유의해서 그렇군요 쿵쿵 쫙 쫙 쿵 쫙 쿵 쫙 쿵 쫙 쿵 아이고 쿵 쫙 쿵 쫙 쿵 쫙 쿵 쫙 오 아닌가? 어? 쫙 쿵 쫙 쿵 쿵 어? 이거 아니라고? 슈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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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맞나? 아닌가? 아 네 세팅 아 네 세팅 잘 하세요 슈빙 그럼 세팅을 하고 옆에 좀비를 했어요 좀비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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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는데 아 제꺼요? 아아아아 이거 어떻게 했더라? 이거 다시 그쵸 이거 다시 맞춰야 되죠? 아하 어 이거 아니었나? 아 어 어디갔지? 포장 이거죠? 어 네 이리저나? 다시 보정 잘 된 것끼리 어? 바로 들어가요? 아 쏟아 이제 안전하게 남자친구 아, 어떡해 아, 죄송합니다 아저씨 또모도 버렸다고 믿어보자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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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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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tripped 되 gedan 믿음을 전혀 모르ěě Ciaohtin 네 이거 봐 아니 아까 연습하도 말았는데 다시 배워야 될 텐데? 다시 배울 수가 있나? 다시, 다시 하는 거 있어요? 제시, 아 나가기 나가기 잠깐만 잠깐만 아니 이거를 안 배운 것 같은데? 튜토리얼에서 안 나온 거 보고 당황하는 사람 그러니까요 아니 배우다 말았는데? 튜토리얼 다시 안 나오는 건가? 아니 이거 다 오오오 고마워 고마워 다시 침전도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꾸욱 눌러야 돼 오케이 오케이 아 이렇게 해 붐 짱 붐 짱 붐 짱 붐 파 붐 파 붐 파 붐 파 오케이 파 붐 파 붐 파 붐 파 붐 파 붐 파 오케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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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짧은 포인트 박자 긴 거 붐 누르고 붐 파 붐 파 붐 파 붐 붐 붐 파 붐 붐 붐 파 붐 파 붐 파 붐 파 붐 파 붐 파 붐 파 붐 파 어? 어? 판매밤 아아앜 nigga 갑진prised ludsel 먹어부 디지털 브라 mont 저번에 두스 우측 그erecht 그릇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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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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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 된 건가요? 아까 건 된 거였나? 모르겠어요 일단 해보고 해보고 어떻게 해도 되겠지? 어떻게 해도 되겠지? 오케이 어떻게 해도 되겠지? 이거 뭐야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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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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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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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! 죽지마! 죽지마! 못쓰정도 아니잖아! 못쓰정도 아닌데! 빰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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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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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정갈을 찾았다 아야야야?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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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! 아 이거 리듬 진짜 잘 들어야겠다. 빰 빰 빰 핍 빰 빰 빰 빰 빰 빰 빰 빰 빰 이준 어쨌든 길을 활짝 열고 길을 활짝 열고 제발 길을 활짝 열어주세요 어? 아니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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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 이거야? 꽃 안 맞대? 아? 어? 왜? 안돼! 어? 이거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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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? 과연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니 이거 왜 안되지 왜 안되지 잠깐만 아니 F는 재수강 안해도 돼요 자동으로 지워져요. 살려 드려야지 살려는 드려야지. 살리자 살리자 살려야 한다 살려야 돼 아 살려야지 양상태 숙성 다리 양상태 살려야지 정culi 다시! 잠깐만 이거 못해 한 번 하고요. 빠졌어요? 안 빠졌구나. 아 그거 너무 못해가지고 지금 저희 교육회대님의 키보드 바꿔주셔서 키보드 못해 있는 것 같다고. 못해 광고를 물리치는 게임인가요? 어떡해. 윈드온스 핸드 게임인가. 지금 약간 키보드를 바꿔주려고 하고 계세요. 이거 안 했는데! 아까 이거 플레이 안 했는데 F0이 나온다고? 세상에. 아까 플레이 했는데 F0이 나오고? 마치 이건 출석을 안 했는데 F0이 나오고 출석을 했는데 F0이 나오는 느낌인데요? MFF는 놀리는 거야. 나랑생 2강이 몇 번째 듣나요? 개설할게요. 아 잠시만요. 지금 안 하고 있어요.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.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.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. 뭐야? 아 진짜? 저기서 하거든요. 저희 토끼님이 지금 하고 있어요. 와 대박! 우와! 진짜 잘해! 우리 틱톡 고인물께서 이제 게임까지! 저희 틱톡! 저희 틱톡 고인물께서 이제 게임 고인물까지 되시려고! 저 분의 인생은 지금 어디로 가는 건지! 저희 토끼지! 안 그래서! 칭톡 때문에 현생이 없으신 건데! 오, 근데 지난치에도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! 아니에요! 아! 다시 될 거예요?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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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고장이 덜 됐나 진짜 고장 다시 해볼까요 키보드요 키보드 바꿔주세요 뭐지? 랭크 D. 다시 할게. 이거 뭔가 아닌 것 같아. 이건 진짜 아닌 거야. 이거 정말 이거 산으로. 아니야. 다시 할래. 다시 할래. 아니야. 아닌데? 진짜 보장 한 번만 하지. 진짜 진짜 라스트. 초고 라스트. 초고. 초고 라스트. 초고 라스트. 그냥 가겠습니다. 도저히 할 수 없어요. 도저히 할 수 없었어. 다시. 아. 하. 아 안 될 것 같은데? 야간 명동도 있어요? 아니야 왜? 뭐해? 아, 뭐야? 어, 뭐야? 아니야. 덩어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. 야간 명동. 나가지. 온나? 야간 명동. 야간 명동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